네 그럼 44번, 45번 보겠습니다. 44번, 45번은 빈칸에 들어갈 말 그리고 주제로 알맞은 말이에요. 그럼 빈칸부터 풀고 주제 봐야 되죠. 왜냐하면 주제는 글 전체를 다 읽고 나서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빈칸 문제 먼저 보고 그리고 주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44번 빈칸 문제 먼저 찾아야 되는데 빈칸도 그렇고 주제 문제도 그렇고 선택지를 먼저 볼 필요가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글 바로 읽겠습니다. 수로왕 신화는 왕이 알에서 탄생하는 여느 건국신화와 유사하다, 비슷하다. 뭐 왕이 알에서 탄생하는 건국신화, 나라를 처음 세우는 그 이야기가 있는 것이 건국신화죠. 수로왕도 왕이 알에서 태어나요. 고대에 아직 나라가 없던 낙동강 하류에 황금 알 여섯 개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중 맨 먼저 알을 깨고 나온 아이를 수로라 하였고 하늘의 뜻에 따라 수로는 지상의 첫 번째 왕이 되었다. 자 알이 여섯 개가 내려왔고 맨 먼저 알을 깨고 나온 아이를 수로라고 했고 그 아이가 첫 번째 왕이 됐대요. 다섯 아이 역시 각각 왕이 되었다. 이 여섯 개, 황금 알 여섯 개에 각각 한 명씩의 아이가 나온 거네요. 그죠? 그럼 여기에 황금 알에서 태어난 다섯 아이 역시 이런 식으로 이 황금 알 여섯 개하고 깨고 나왔다. 아이, 황금 알 여섯 개 또는 아이 이런 말들이 여기 들어가면 좋겠네요. 다섯 아이 역시 각각 왕이 되었다. 수로왕 신화는 이렇게 한꺼번에 여섯 개 알이 나타나 거기서 태어난 이가 모두 왕이 된다는 점에서 다른 건국 신화와 큰 차이가 있다. 당시 세워진 여섯 나라는 강력한 왕권 국가가 아니었다. 황금 알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절대적 권위를 상징하는데 수로가 알에서 최초로 탄생했다는 부분은 수로왕이 중심이 되어 여섯 나라를 하나의 강력한 국가 가야로 통합하려 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자, 그러면 건국 신화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나라를 세워야 하고 그 나라 이름이 뭐지? 했는데 가야로 통합하려고 했다. 즉, 수로왕 신화는 가야의 건국 신화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건국 신화에는 반드시 왕이 필요하고 왕은 보통 아주 신비로운 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수로왕 신화는 하나가 아니라 여섯 개가 동시에 알이 내려오고 그 수로왕이 제일 왕이 된 이유는 가장 먼저 알에서 깨어났기 때문이고 그러면 이 가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떤 특징이 있어서 이런 건국 신화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뭐냐? 아주 절대적인 강력한 왕권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수로가 중심이 되어서 여섯 나라를 하나의 강력한 국가로 통합하려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수로가 어느 지역이냐면 낙동강 하류, 낙동강 김해 쪽입니다. 지금의 의령, 이런 지역에 낙동강 하류 지역에 여섯 개의 가야가 있었어요. 지금의 김해 지역에 수로왕의 무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봐야겠죠. 빈칸, 여기 우리 생각했어요. 빈칸에는 나머지 다섯 개의 알에서 태어났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보면 되죠. 알을 가지고 내려온 거 아니고 기존의 왕을 물리치고 아니고요. 수로에 이어 알에서 태어난, 그렇죠? 여섯 개의 알인데 하나 수로가 왕이 됐고 나머지 다섯 아이들도 됐습니다. 그래서 44번의 정답 3번 바로 나왔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빈칸 문제는 항상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나서 선택지를 봐야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윗글의 주제예요. 주제. 무슨 말이 하고 싶었을까? 그러니까 이 가야의 건국신화가 왜 다른 나라의 건국신화하고 다르냐 하면 이것 때문이야. 이런 말을 하려고 이 글을 쓴 거죠. 자, 이 신화는 전형적인 건국신화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아닙니다. 여느 건국신화와 다르다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알에서 태어난다는 건 비슷하지만 알이 여섯 개가 내려온다는 건 다르잖아요. 이 신화는 낙동강 일대에 유용한 지리적 정보를 담고 있다. 낙동강이 얼만큼 길고 낙동강 오른쪽에 뭐가 있고 그 하류 지역에 어떤 지역이 펼쳐져 있고 이런 지리적 정보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지리적 정보가 있었다고 해도 그건 주제는 아니죠. 이 신화는 고대 문학 작품으로서 훌륭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신화가 문학 작품으로 가치가 있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고 이 글의 주제도 아닙니다. 이 신화는 강력한 왕권 국가를 이루려고 한 통합의식을 반영한다. 이게 정답이네요. 가야라는 왕권 국가를 이루려고 한 통합의식을 반영한다. 마지막 부분에 그 이야기 있었잖아요. 어떻게 이 여섯 개가 동시에 내려오느냐. 강력한 왕권 국가는 아니었지만 수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여섯 개의 국가들이 움직이는 강력한 왕권 국가인 가야가 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부분.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어때요? 어려워지기 시작하나요? 근데 예전보다는 토핑 문제가 좀 쉬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 30회, 40회, 60회 이런 문제 정말 어려웠잖아요. 근데 문제가 조금 쉬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빨리 시험 쳐야겠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의재미와 함께 한국어 실력을 쑥쑥 높이세요. 한의재미에서는 정기적으로 하는 온라인 수업이 있습니다. 중급 친구들, 고급 친구들 모두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온라인에서 함께 만나서 수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친구들과 같이 한국어 공부하고 싶다면 신청해 주세요. 온라인 수업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말하기, 쓰기, 읽기 모두 모두 다 들어있는 수업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한국어 배우고 싶은데 어디에서 배워요? 고민했다면 한의재미 온라인 수업을 신청해 주세요. 그럼 수업 시간에 만나요. 한의재미의 예쁜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